50의 지혜 2024년은 호랑이띠에게 자산을 증대시키고 안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해일 것입니다. 재물을 증가시키는 데에 주력하며 현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금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거나 재무 계획을 재도정하여 긍정적인 재물적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2024년의 금전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금전적인 안전망을 마련하여 불안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2024년의 신중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재물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정된 투자 및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서 호랑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호랑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첫 번째는 녹색입니다. 호랑이띠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녹색은 자연의 힘과 조화를 상징하며 호랑이띠에게는 자연과의 조화가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증가와 안정성 녹색은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에게 녹색은 재산의 증가와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풍요로움과 안정성은 호랑이띠가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용력과 인내심 강화 녹색은 적응력과 평온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는 때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녹색은 그들에게 포용력과 인내심을 강화시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랑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두 번째는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부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호랑이띠에게 황금색은 재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작용하여 금전운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자신의 부를 중요시하고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황금색은 그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성취와 권력의 강화 황금색은 영광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호랑이띠는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특성과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황금색은 호랑이띠의 성취 욕구를 높여주고 그들이 권력과 영광을 향해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 강화 황금색은 긍정적인 자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랑이띠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금색은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호랑이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 세 번째는 주황색입니다.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활기찬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호랑이띠에게 금전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열정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 강화 주황색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랑이띠는 대체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황색은 이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회 발견과 창의성 촉진 주황색은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랑이띠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주황색은 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여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의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됩니다. 또는 금전운을 높여주는 색깔의 가구, 소품, 벽지 등을 사용하거나 지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3입니다.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 중 하나는 숫자 3입니다. 사주 관점에서 숫자 3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호랑이띠의 자신감과 활기를 더욱 강화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 숫자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숫자 3은 호랑이띠가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8입니다. 숫자 8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며 호랑이띠에게 재산과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이 숫자는 호랑이띠가 재물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금전적인 번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숫자 8은 호랑이띠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인한 의지와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호랑이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사주 관점에서 호랑이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로는 3과 8이 있습니다. 이들 숫자는 각각 자신감과 활기, 부와 풍요를 상징하여 호랑이띠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호랑이띠가 특히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소비와 화려한 유혹. 호랑이띠는 대담하고 자신감이 높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너무 과도한 소비에 조심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유혹적인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재산과 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금전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화려하고 유혹적인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주의한 투자나 경영. 2024년에 호랑이띠는 부동산이나 금융 등의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호랑이띠는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좋아하지만 부주의한 투자나 경영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안정된 투자나 경영 방향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2024년 호랑이띠는 과도한 소비와 화려한 유혹 그리고 부주의한 투자나 경영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